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그 분위기 되게 좋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보통 옆으로 넓은 집들이 더 비싼 비싼 동네다. 바이어 에젠트 커미션은 바이어가 내라 로 바뀝니다. 투자자분 바이어분 내 집 처음으로 판매하시는 분들 판매하시는데 커미션이 너무 부담돼서 못 팔거나 구매 못 하시던 분들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이 정책을 내놨습니다. 안녕하세요. KRE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의 대표 김원석입니다. 오늘 6047 데니슨 스트리트 LA 이스테일린 4위닛인데요.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이미 저는 솔직히 갔을 때 제가 기대 이상으로 좋았어요. 왜냐하면 이 길 자체가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. 이거는 특이하게도 앞에는 전부 단독주택 옆에는 투유닛 아니면 단독주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동네가 아주 깨끗하고 좋았습니다. 제가 이스테일레 보통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 이상이었어요. 그리고 다운타운도 가깝고 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여기 상당히 많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자리여서 차 타고 골목길 들어가면서 분위기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이 매물은 지금 현재 방 두 개, 화장실 하나가 4개인 집이에요. 3,500 스쿼프 정도 하고요. 또 뒤에 4카그라지가 있어요. 그래서 그것도 원하면 ADU로 변경할 수 있는데 ADU로 변경하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저희는 이걸 간단하게 플리핑으로 하려고 해요. 그래서 살짝 고쳐서 바로 판매하는 그런 매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공사기간 한 6개월 정도 잡고 있고요. 또 판매 바로 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. 이건 아파트지만 그래도 기간이 짧은 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. 자 여기 갔을 때 집 모양 상당히 예뻐요. 옛날 그 클래식한 스페니시 스타일 참 잘 보존하고 있었고요. 그 처음 오리지널 상태에서 하나도 고친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창문도 나무고 실내도 이렇게 둥글둥글한 시일링 전부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옛날에 그 스페니시 스타일의 집 분위기를 아주 무심 풍기고 있었습니다. 이 집이 안 팔리는 이유. 제가 봤을 땐 이게 이 집 상태가 이렇게 되고 집이 비어있는 상태가 된 이유는 집주인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. 집주인분이 개를 3마리 정도 사람 덩치만 한 그런 개들을 뒷마당 그리고 집 안에서 키우더라고요. 개 냄새가 정말 지독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큰 게 막 3마리 나와가지고 지저대고 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.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테넌트도 받기도 힘들 상태였어요. 이 집 안 상태도 이게 보시다시피 그 옛날 오리지널 상태에서 페인트만 한 상태로 계속 보존했기 때문에 새로운 테넌트 받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의 집이었죠. 실질적으로는 집주인 한 유닛 살고 있었고 세 유닛 다 비어있었습니다. 그리고 창문도 업그레이드 안 돼있죠. 바다 카페이지 에어컨도 없죠. 이러니 뭐 누가 들어와서 살고 싶겠어요. 또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그러면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. 근데 또 그러다 보니 뭐 테넌트는 테넌트들 안 들어오죠. 집이 업그레이드 안 돼있으니까. 그러니까 페이먼트는 계속 나가지. 집 상태는 안 좋지. 그러다가 이제 손을 드는 것 같아요. 업그레이드 해줄 거 상당히 많은 옛날 오리지널 그 당시의 집인데 저희가 약 한 26만불 들여서 이 집 새 걸로 싹 바꿔놓고 판매하게 되면 이 동네에서 한 190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. 왜냐면 한 집당 3,000불씩 받을 수 있으면 12,000불이거든요. 근데 12,000불에 캠레이드 5.5% 또는 6% 적용하시게 되면 한 180, 190만불 정도 나옵니다. 그러면 순위액 요즘 캠레이드 6%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? 캠레이드 6%의 새 집, 이스텔레이드 180만불 정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바닥 이쁘게 하고 키친 새거 넣어주고 리모델링 해주고 전기 업그레이드, 플러밍 업그레이드 해주게 되면 충분히 투자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실이 아래층 화장실인데 위층에서 물난리가 난 것 같아요. 이제 드라이블 덮고 페인트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할 만큼은 돈이 없었던 거죠. 그러니까 위에 보시게 되면 천장 그냥 뻥 쫄려져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도 렌트 못 주고 있는 거죠. 고치려면 또 싹 고치려니까 또 돈 많이 드니까 그것도 못하겠고 집주인도 그냥 안 하고 만다 이렇게 되는 거죠.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런 벽들,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야 돼요. 이거 봐요. 여기도 전에 드라이블을 떼내가지고 이거 다시 고쳐야 되잖아요. 근데 안 고치고 있는 거죠. 물자국이 있어, 키친에 타일 깨져 있고 이러니 뭐 렌트가 안 나가죠. 6047 데니슨 스트릿, 102만 5천에 계약되었고요. 2베드룸, 1베드, 4집. 빨리 공사해서 바로 시작해 내놨을 때 한 180으로 190 사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3481 웨스트 마운트 버논 드라이브, 뷰파트. 여기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상당히 좋은 동네입니다. 커브시티에서 상당히 가깝고요. 이게 사우텔레하고 커브시티 중간에 껴 있는데 그 길은 아주 그냥 부티나는 정말 비싼 동네구나. 이렇게 그냥 운전하고 다니셔도 그런 느낌이 싹 옵니다. 왜냐면 집들이 워낙 큰 집들 많고 또 왜 그거 아시죠? 그 집 앞에 차들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좋은 동네이냐 나쁜 동네냐도 알 수 있거든요. 근데 여긴 파킹한 차들도 많지도 않고 집들이 넓퉁넓퉁해요. 앞에가 넓은지 아니면 뒤로 긴지에 따라서 그 동네의 값어치가 또 바뀌기도 해요.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집이 길다. 그러면 집들이 따박따박따박 붙어있다는 얘기 아니에요? 그렇게 되면 그 동네가 싸요. 근데 앞에가 넓고 뒤에가 정사각형이라든지 아니면 앞에가 더 넓다든지 이렇게 되면 부유한 동네가 돼요. 왜냐면 차들도 적어지고 그만큼 더 프라베시가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보통 옆으로 넓은 집들이 더 비싼 동네다. 이 동네 가셨을 때 보시게 되면 상당히 옆으로 넓은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전주인이 익스텐션 공사하다가 포기하신 집이에요. 한 2천 숙업시 정도 되는 집이고요. 원래 앞에 집 작은 거였는데 이거 뒤에 익스텐션 해가지고 집을 좀 크게 짓다가 집주인분이 포기하셨어요. 우선 밖에 스토코 다 걷어냈어요. 그러나서 우리는 스무드 스토코 하려고 합니다. 스무드 스토코는 이제 밖에가 맨진맨질한 피니쉬가 나오겠죠. 그러면 아주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나올 거고요. 안에 들어갔을 때 지금 공사 진행 중이고 이미 이건 에스코럴을 닫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공사 진행이 상당히 빠를 걸로 예상이 되고 또 투자 기간도 예상보다는 좀 짧아질 것 같긴 합니다. 이게 공사를 포기한 이유가 이쪽에 빔이 하나 있는데 그 빔을 새 걸 집어넣으라고 도시에서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. 그거 보더니 이제 전주인이 아 나 그거 못해 그러면서 이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손톱을 나가셨어요. 창문도 좋은 거 해놓고 밖에도 스토코만 마무리하면 되고 또 내부도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빠르고 비용이 좀 덜 들 수 있죠. 전기도 다 해놨죠. 플러밍도 세워 다 해놨죠.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절약이 되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매물이 될 것 같습니다. 차고가 이제 투카그라지 있고 또 그 투카그라지 뒤쪽으로 ADU 있죠. 한 400스커피 정도 된 사이즈입니다. ADU도 승인받아가지고 공사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집 사이즈는 뒤에 ADU가 한 400스커피 정도 돼요. 그거 가지고 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가격 훨씬 웃도는 그런 좋은 매물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스튜디오 나올 수 있는 아주 넓직한 사이즈의 ADU 하나 또 있습니다. 밖에서 봤을 때 아주 그냥 웅장한 코너집 이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. 이거 공사 어떻게 되는지 진행 상황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. 이거 투자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투자 가능한 매물 되겠습니다. 구매금액 98만이고요. 리헵 20만불 그리고 리셀은 약 한 155만불 정도 예상하는 매물입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ADU가 지어지게 되는 순간 이 가격은 155 이상 받을 수 있는 가격이고요. 많은 투자자분들 관심 바라겠고요.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세일지팀에 연락하셔서 한번 투자 문의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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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